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와, 뭐야? 호주 살 한우. 아, 그거 읽지 마! 수입 살치살. 야, 읽자! 한우 치마... 치미살. 호주 부채살, 오! 아유, 김치찌개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아니, 이거 둘이 먹는데 이곳은... 형님, 먹어도 돼야지. 아무거나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를! 진짜. 네? 한 번 먹어봐도 돼요? 아직. 살짝 궁금하네. 아니, 두부가 왜 이렇게 많아야겠는데? 두부찌개인데, 여러분들? 제가 김치찌개 끓였고요. 그럼 한 번만 먹어볼게요, 한 번. 괜찮은데? 아까랑 분명히 엄청 싱거웠는데? 괜찮지? 음! 아, 먹어봐요, 약간. 아, 이거 어떡해! 아, 존맛탱이다! 아니, 고기가 삐려 붙었거든요, 이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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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음! 진짜 신기하다. 음! 음! 고기가 정육점에서 살았거든? 네. 고기도 맛있지? 음! 음! 먼저 치마살 먼저 먹어주세요, 치마살. 난 상겼네! 아이, 뭔 소리야! 아이, 상겼네. 방금 이미 섬에 해놨어. 진짜 아니, 그리고 나를 엄청 이용해요. 카메라 켜져 있으면 갑자기 누나, 물 좀 드릴까요? 하면서 갑자기 물 따라주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썸네일 찍으려고. 응, 이런다니까. 진짜 오해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진짜. 빨리 고기 왜 안 꿔. 오우, 쉣. 와사비도 있다, 와사비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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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비가 막힐 것 같은데? 바로 먹어도 돼요. 하나, 둘, 셋. 와우. 아. 아이. 하나, 둘, 셋. 와우. 하나, 둘, 셋. 와우. 아, 됐어, 됐어. 와, 진짜 맛있어. 와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야, 오늘. 뭐 갈까요? 먹고 싶은 거. 하나, 셋. 하나. 야,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내가 끓였지만. 김치찌개 맛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맛이 나지? 야, 뭐 진짜 라면도 만든 거 아니죠? 다진 마늘, 소금, 후추. 그리고 이제 김치가 맛있잖아. 그렇죠. 김치가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거거든. 아 그럼 조건이. 맞을 수가 없어. 와우 우리 맛있다 근데. 어디에 좀 됐죠? 와우! 와우도 누나 와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와우! 그거 아니지.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와우! 아 누리잖아. 누나! 와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와우! 방구 좋았다. 방구 좋았다. 먹을까? 방구 기각이. 나 이거 왜 안 먹어. 먹고 있어요. 지금 먹게 나 먹으라고? 근데 제가 먹을게요 누나 갔어요. 누나 이거 안 잘라도 되죠? 아 그럼. 아 뭘 잘라. 자를 필요가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먹어 빨리 먹어. 지금 지금 빨리 먹어. 그냥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저 쌈장 한 번 찍어야 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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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색깔이 죽이는 거예요? 기자먹혀요? 비만 먹힌다. 너 왜 김치찌개 안 먹냐? 네? 먹고 있어요. 맛있어. 우와! 역시 김치찌개. 으응. 으응. 뭐 라면도 끓여줄까? 우와! 이거 장난 아니죠. 고기. 이건 무슨 부위죠? 무채살. 무채살? 미안하다. 한우 아니하다. 아 그거 좀 맛있어요 누나. 누나 제가 나중에 한우 사줄게요. 그래? 먹고 싶지 말해요. 그래? 응. 한우 사줄게요. 그래? 너 먹을래? 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 또 이렇게 먹어줘야 맘빡이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썸네일 나온다고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줘야 돼요. 네. 아 나 이제 배불러. 네? 어? 이거 한우 남았어요. 아니 거짓말 치마 여기. 자 누나 뽕. 잘라 놨잖아 누나 뽕. 네. 네 뽕. 아! 큰일 났다. 김찌개. 너 왜 김찌개 안 먹냐? 음! 아 그거 이거. 하나 둘 셋.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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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이거 이벤트 하면 안 돼요. 이제 바텀 가서 바텀 밀어둬. 만약에 바텀에 온다. 그럼 빨리 도망쳐. 음. 약간 이렇게. 음.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알죠. 진지하는 거야 롤은. 태강 출연했단 말이야. 휴방도 했어. 나 비파만 했어 진짜로. 어? 휴방했다고? 어. 나 휴방하고 비파했어. 저 디끌 한 거 아니죠? 뭐? 나머쯤 있는 거 아니에요? 너 휴방했어? 저 휴방 안 했는데요? 아 그거 말하면 안 돼. 사실 제가 일찍방송이에요. 됐고. 자. 자. 됐고. 왜. 왜. 왜 말을 안 해? 아니 왜. 맛있다. 왜. 왜. 티키타카가 안 돼? 뭐해? 왜 그래? 왜 밥만 먹어? 밥이 너무 맛있어. 누나 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아. 아니 이렇게 하면. 휴방감이 안 된다고 인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 꼭 오해하죠. 아니 근데 누나 이거 메불르면 못 먹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약간 빼고. 저 김치찌개를 같이 먹을게요. 아 김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야채도 안 먹네. 야채도 사라진데. 야채도 사라진데. 이제 먹으려고. 음. 이제 먹을 거지. 깻잎도. 와. 어 씻었어요? 씻은 거야. 왜요? 다 하나하나 씻은 거야 지금.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아 근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어 밥 좀 더 갖다 줘야겠다. 밥 좀 더 갖다 줄까? 응응응응응응. 밥 좀 더 갖다 줄까? 밥 좀 더 갖다 줄까? 이렇게 흘렸대요. 아이 누나 이거 닦아줬어야죠. 아니 여기 밑에 흘렸다고. 아 그래요? 몰라 어딘가에. 안 흘렸대. 진짜 얘는. 이거 고기 먹는데. 입술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진짜 너는 진짜. 유하 유하. 유하. 아으. 진짜. 자 이제 이거 치우고서는. 그걸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거 치우고 나서. 잠시만. 김치찌개 고기가 남았는데? 네? 김치찌개 고기가 남았는데? 아 이거 고기야. 고기. 와우. 음. 뭐하는 거지 지금? 와우. 하나 둘 셋. 와우. 교수님 돌uder band. ès. avenue. 나요? 너는 저 tenth에? 네. 통화 Over, 쏟ouch.